권력을 도우이가 잡았어. 이야. 약간 석진 오빠 때는 좀 쉬어가는 타임이었는데. 그렇지. 역시 돌직구녀야. 돌려 얘기하지 않는군. 역시. 역시 넌 돌직구녀야. 방심했네. 형 누누이 뭐였어요? 형 이거 뭐였어요. 장갑 끼고. 손만 담아 아웃이야. 이름표요? 묻히고 다니다가.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. 대문 아웃이야 그냥. 대박이다. 이거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. 형 만약에 형이 이거 했잖아. 해봐봐 나한테. 손을 붙였어. 나 등을 떼려고. 뭐 이렇게 해서? 붙이려고 했었어. 됐잖아. 아니 이쪽 손이잖아. 해봐봐. 형 진짜. 해봐니까 안 되지. 안 되지. 너 봐줄게. 넌 안 하지 그러면. 넌 봐줄게. 이렇게 이렇게 해봐. 내가 어떻게 해봐. 야 너한테 걸렸으면. 이게 진짜. 난 혜진이나 지호만 노리지. 여자들한테 해야 될 것 같아. 내 능력. 내 능력은 뭐야. 확인하겠어. 복제 신의. 복제 신기라고 외치면.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름 표가. 누군가 한 사람의 이름 표로. 전원 표치된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표 갖고 한의진 그러면 다 한의진이 된다고? 아니 저기요. 아니 누구는 저렇게 알기 쉬운 거 멈춰라 이런 거 주고. 이게 뭐예요 어렵게 이거. 해볼까 그냥? 그냥 여기서 외쳐도 돼요? 진짜 모르겠네. 생각 좀 해보자. 조용한 데가 생각 좀 해보자. 개리야. 깜짝이야. 야 쟤 지금 1등 하겠다고 장난 아니야 지금. 예를 들어서 개리 외쳐서 다 개리로 바뀌면 다른 사람 뭐든 내가 뜯어버리면 개리 형이 아웃. 일단 해봐. 복제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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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계리. 강계리. 복제신기. 강계리. 복제신기. 강계리. 강계리. 내 이름 불렀어 지금. 왜 이런 거야. 뭔가 지금 하면서 강계리 불렀어. 이름 풀을 바꾸는 거야. 그러면 잠깐만. 나는 그게 아니고 모두가 개리가 되는 거죠 지금. 개리가 잡히면. 아 다 강계리가 돼가지고 아무나 뛰면 강계리네. 야 빨리 들으면 되고 그냥. 차라리. 야오. 여깄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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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. 여기요. 내가 데려. 아니요 내가 데려. 내가 데려. 내가 데려. 뭐야. 아니 뭐 하는 거야. 잠깐만 누구를 아웃 시켜도 내가 아웃인 거야. 아 맞아 누구를 아웃 시켜도 강계리가 아웃이야. 야 그래. 안 돼. 안 된다고. 나 여기 있어. 강계리 여기 있어. 내가 데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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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려. 무슨 상황인가. 내가 데려. 내가 데려. 인사하고 오지 마시오. 내 이름을 갖고 왜. 내가 데려.